수학의 곱셈을 하는 방법 그의 값에 없애던 소수의 자릿수만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 뒤 소수점을 찍어주면 됩니다.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레가 3.24km인 호수가 있습니다. 이 호수를 3바퀴 반 달렸다면 모두 몇 초까지 달렸습니까? 3바퀴 발림으로 총 3.5바퀴를 달린 것입니다. 10을 세우면 3.24 곱하기 3.5이고 소수점을 빼면 324 곱하기 35입니다. 3.24 곱하기 35는 11,340 곱하기 35는 소수점이 2자리 3.5에서만 한자리 총 3자리인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, 둘, 세 번으로 옮기면 11.340이 돼서 0을 빼면 11.34이므로 총 답은 11.34km입니다.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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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기자1호